농지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던 오송제3국가산업단지 개발이 6년 만에 본격화됩니다. 충북도가 산단 규모를 줄이는 대신 농식품부 등과 농업 지는 지역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 박종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205만 평규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오송3산업단지. 농지전용 협의 문제에 발목이 잡혀 6년째 답보 상태에 있던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충북도가 국토부, 농식품부 등과 당초 계획보다 산업단지 규모를 줄이는 조건으로 건립돌이었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당초 677만 제곱미터였던 산단 규모는 보존 필요성이 큰 밭작물, 재배 지역 등이 제외되면서 413제곱미터로 39%가량 축소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공동주택 가구수와 산업시설 용지 등이 축소 조정될 예정이지만 3산단 내 22만 평 부지에 들어설 K-바이오스케어와 카이스트 메디컬 캠퍼스 규모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사업 규모가 당초보다 축소되어 아쉬움도 남지만 과거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대규모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원안대로 의사를 관철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정... 땅 문제가 해결되면서 조성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충북도는 올해 안에 K-바이오스케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하고 내년 국가산단 계획 승인 이후 보상 절차에 착수해 2030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산단 용지가 줄어든 만큼 충북도는 기존 입주를 희망한 190개 업체들 가운데 바이오 산업을 선두할 기업을 선별해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거절해온 농식품부의 태도가 달라진 배경에는 규제 철폐 선본장을 자처한 김영환 지사의 호소, 여기에 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산업정책 방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송산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이번 협의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를 안 했던 분들이 이제는 여기 보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지금 난감하게 된 거고 또한 그동안 재산권 행위를 못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희비는 교차해요. 절대 농지 족쇄가 풀리면서 사업 성공의 실질적인 첫 단주를 통과한 오송삼 국가산단 조성사업. 충북에 성장축이 될 K-바이오스케어 조성사업의 기틀이 마련되면서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터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KBS 뉴스 박종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